오늘은 에비로드 스튜디오와 비틀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는 저도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샤이니 2011년도에 샤이니로 영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참 튼튼한데 몸이 튼튼한 청년인데 어떻게 또 거기 갔을 때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무대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다섯 곡 여섯 곡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서 마지막 곡에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열도 나고 타지에 와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